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넌입니다. 오늘 해볼게임은 공포게임 그랜이구요. 이번에는 바이디 테스처팩에서 액자를 한번 5개를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예 액자 5개를 모아보도록 하죠. 자 그러면은 일단 1개를 찾았구요. 어 지금보니까 어 1개는 원래 있네요. 그럼 3개만 더 모아보도록 하죠. 자 그럼 두번째까지 얻었습니다. 이거 뭐지? 샷건이네요. 자 그러면 두개만 더 얻어보도록 하죠. 자 그러면 세번째까지도 얻었구요. 3개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. 뭐야 보니까 두번째부터 틀린거네 그러면? 1개 1개 4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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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네요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개까지 얻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다섯개 오케이 좋았어 그랜니 헬스 일단은 바운스테이 마지막 날짜 여섯번째까지 좋다는 말이죠 일단은 뭐 액자를 다 모았는데 텍처팩까지 텍처팩이 바뀌어가지고 액자도 바뀐것같아요 이런 섬세한 퀄리티까지 일단은 액자를 보면은 아니 바이디선생님이 웃고 계신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를 틀렸죠 그런데도 웃고 계시는 살인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바이디선생님인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뭐 텍처팩 그런게 바뀐다면 한번 더 자세한거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말고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누르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